안녕하세요. 해석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영어에 나오는 이 모든 ing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 ing는 여러분 해석은 ~~ 하는 것 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어 자리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라는 것은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주어 자리로 주어 자리라고 합니다. 듣는 것은 음악을 해석은 ~~ 하는 것 듣는 것은 라디오를 날마다 나의 취미이다. 자 똑같은데요. 1-2를 한번 봐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문법적 용어는 분사구민이라 하지만 저는 문법적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기본적인 해석이 바로 ~~ 해서 라고 합니다. 들어서 라디오를 날마다 그녀는 행복하다. 자 두번째는 여러분 똑같이요.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데 콤마가 나오죠. 그러면 ~~ 해서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약 2% 정도가 여러분 양보로 써요. 양보 해석이 뭐예요? ~~ 일지라도 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걸로 일단 ~~ 해서로 해석을 해 볼게요. 들어서 그 음악을 날마다 그녀는 행복하다. 이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낫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낫을 넣었어야 되는데 낫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러면 들었을지라도 그 라디오를 날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 해서 라고 해석을 했더만 이상하다 그러면 ~~ 일지라도 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요. 그 아름다운 소녀는 즐깁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기본적인 해석. 즐긴다. 을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아름다운 소녀는 즐깁니다. 듣는 것을 라디오를 일주일에 세 번.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목적어 자리는 여러분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ing도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나는 좋아한다. 듣는 것을 라디오를 한 달에 열 번. 다음은 비동사. 여러분 이렇게 보호 자리가 있죠. 이 보호 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을 보호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보호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호라고 합니다. 이게 보호에요. 비동사 뒤에 나왔을 때 보호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어가 이렇게 사람일 때. 주어가 사람이죠. 그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똑같이 비동사 뒤에 ing 나왔는데 이건 진행형이 아니에요.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그럼 해석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한 달에 다섯 번. 그의 취미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라디오를 한 달에 다섯 번. 5분으로 갑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ing.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해석을 ~~하고 있느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녀 듣고 있는 라디오를 사랑한다. 공부하는 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는 ing는 대부분 ~~하고 있느니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는 ing는 대부분 ~~하고 있느니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웨이팅 입니다. 자 똑같이요. 명사 앞에 나오는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소녀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 해볼게. 기다리고 있는 방. 방이 어찌기 기다려. 말이 안되잖아. 그러면 기다리기 위한 방이야. 기다리기 위한 방.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대기실 이라고 합니다. 대기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명사 앞에 나오는 ing가 ~~하고 있는 이라고 말이 될 때는 ~~하고 있는 이라고 말이 될 때는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하고 있는 방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 그러면 기다리기 위한 방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sleeping bag을 해석을 한번 해볼께요. 자고 있는 가방. 말이 안되. 말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한 방. 그래서 이 부분은 침낭 이라고 해요. 침낭. 이렇게. 하나만 더 써볼까요. 러닝 슈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신발. 러닝 슈. 달리고 있는 신발. 아니죠. 달리기 위한 신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운동화 라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입니다. 여러분이 지각동사이죠. 듣다 보다 느끼다.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ing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ing 해석하는 방법. 나는 보았습니다. 그 소녀가 그 소녀가 그 소녀가 듣고 있는 것을. 그 라디오를 그 창문 옆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지각동사나 find나 keep 이것들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와요. 이때 나오는 find를 넣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발견했다. 발견했다. 그 소녀가 듣고 있는 것을. 라디오를. keep을 넣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keep을 넣으면 이때 keep은 유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유지시켰습니다. 그 소녀가 그 소녀가 듣고 있도록 그 라디오를. 7번 갑니다. 7번은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나오고 목적어 그 다음에 콤마 ing.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ing는 기본적인 해석이 여러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로 이상하면 end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아까 했죠.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 진행행이라고 했죠. 그는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영어를 콤마 ing. 들으면서 콤마 ing. 들으면서 콤마 ing. 들으면서 라디오를 창문 옆에서. 근데 이게 이상하면 end 동사.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들었다. 다시요. 그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그리고 콤마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콤마 ing.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면서나 end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문장하고 7번 문장하고 차이점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자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나오는 ing.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동사가 을률이 필요없는 자동사야. 을률이 필요없는 자동사야. 을률이 필요없는 자동사면 여기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자동사면 콤마를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ing는 똑같이. 이거랑 똑같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8번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앉아있었다. 들으면서 라디오를 창문 옆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7번 문장이 콤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똑같잖아. 그는 공부하고 있었다. 영어를 들으면서. 차이점이 뭐다?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콤마를 주로 찍어준다. 근데 이때 나오는 동사가 자동사. 을률이 없는 자동사 하면 콤마를 생략을 한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법적 용어로 유사 부어라고 합니다. 다음 기타 관용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요? spend 다음에 돈 시간 ing. 이때 나온 ing도 마찬가지로 콤마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뺀 거야. 뭐뭐 하면서 나고. 그는 소비한다. 많은 시간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창문 옆에서. have a difficulty ing. 이렇게 관용표현이죠. 그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마 ing도 콤마가 생략된 거다니까. 번역하면서 영어 채가요. 다시요. 그는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번역하면서 영어 채가요. pbging라는 수거도 있어요. ing 아니라 바쁘다. 이런 뜻인데. 콤마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죠. 그 남자는 바빴습니다. 조사하면서 그 사고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예를 들면 keep이 있는데. keep은 설명할 게 많죠. 여러분 기초구문 독해 3개 다 넣어놨는데. 여기 빼볼까요? 그러면 keep ing가 나왔죠. 계속해서 뭐 뭐 하다잖아. 그는 계속해서 공부했다.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 그럼 이때 keep은 유지시키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가 ing 하도록 유지시키다. 그는 유지시켰다. 그 소년이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3시간 동안. 오늘은 여러분 뭘 공부했습니까? 영어에서 나와 있는 모든 ing에 해석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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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